부산에 없던 초대형 하이엔드 파크라이프 56만 제곱미터 동네 사적공원 속에서 누리는 수영장, 숲도서관, 대극장 대광로제비앙이 선보이는 1%를 위한 초대형 파크라이프 수요자 부담을 확 낮춘 분양가로 인근 지역 대비 1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분양 중인 동네 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이 풍부한 금융혜택으로 실입주자와 전국 아파트 투자자분들의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33평은 마감인박이라 서두르셔야 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파노라마 뷰와 명품 중대형 독보적인 품격의 하이엔드 커뮤니티까지 모두가 기다린 1%를 위한 초대형 파크라이프 부산시민공원보다 큰 면적으로 17만평 공원 내 들어서는 부산 최초 동네 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이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부산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17만평 규모 축구장 77개 규모의 동네 사적공원에 들어서는 숲세곤 아파트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8층 14개동 총 1025가구로 중대형 평형으로 조성됩니다 박물관 동례문화회관 동례읍성 수준 높은 파크라이프를 집앞에서 매일 자연과 휴식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초대형 파크라이프의 새시대를 열다